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백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점점 찬송을 잊어가고 찬양하는 입술에 비난과 비판이 더 많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 찬양하기 위한 그 목적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찬양하는 입술 가운데서 특별히 도노 마리아 우리 김동연 사물을 택하셔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 메마른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또한 이 찬양을 통해서 낙심한 영혼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죽음을 생각하는 영혼들이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시간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송가와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가운데 메마른 심령이 있다면 단비를 맞게 하시고 우울하고 낙심한 영혼이 있다면 새 힘을 얻고 환희와 참된 기쁨을 맛보는 그리하여 영원히 찬양하는 입술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함께 섬기는 한 분 한 분들 오홀리압과 부살렐처럼 공교한 영호로 함께 하셔서 아름답고 정말 놀라운 향기로운 찬양의 시간 되기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길 같은 주석녀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지옵소서 지금 바지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 주소서 주여 채워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양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슬압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에 숯을 내어 입에 대고 그 입이 정결하게 되었다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입술을 주님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 되도록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되도록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주님 전 앞에 나가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 보건 말씀인데요. 다음 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저희가 찬송가를 순서에 따라서 부르기 시작한지 지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부를 텐데요 성령님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됩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 성령님 오셨습니다 온 세상에 우리가 성령님을 전하는 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성령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님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님 오셨습니다 만황의 왕께서 저 사로 잡힌 자 만황의 왕께서 저 사로 잡힌 자 성령님 오셨습니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님 찬송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사 한번 읽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님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한식을 주옵소서 이보다 더 깊은 기도가 없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찬양 혼전히 기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님 오셔서 가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한식 주소서 함께 기도할 때 진리의 예수님 저희가 붙잡습니다 길을 잃지 않고 예수님 붙잡고 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님 주님을 잃지 않고 임하여 주시고 인제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걸어가는 길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쫓아가는 믿음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예수님 붙쫓아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를 주님의 팔이 나를 붙드셨으니 흔들림 없이 주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붙들고 쫓아가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의 기도가 주님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로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여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맘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인민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 두 곳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함으로 지의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부름도 존소 말씀이었고요 갈라디오소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 성령의 은사는 이라는 찬송을 부르기 전에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고요 또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은 이것을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불같이 성령에 임하여도 우리 가운데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이 찬양 드릴 때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믿고 주시고 하나님 주셔서 우리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하는 자답게 성령의 열매를 매청하는 사람들을 주시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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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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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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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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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아니까? 라는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주님이 계신 성전, 곧 이곳에 모인 여러분이 교회식일 때문에 이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큰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와 같이 악기사 늘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교회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 지하에서 남몰래 정말 큰소리 낼 수 없어 기도할 수 없는 자들, 큰소리로 찬양할 수 없는 자들 그렇지만 그곳에 있는 교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보다 너무나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목 놓아 더 크게 주님을 외치고 그들을 대신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더 크게 찬송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하지만 어디 중동의 땅들만 하겠습니까? 어디 북한 땅들만 하겠습니까?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비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사 눈동자 같이 악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매진 원양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배 부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훈해 넘치는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극률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법칙이 들어온 교회를 주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 하나님 중동에 있는 교회들 이스라엘 땅에 있는 교회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땅들 동남아시아의 땅들 중국의 땅들, 인도의 땅들 저 동토의 북한의 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의 백성과 거민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가려졌던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도의 기도의 기도 피로감주고 사신 그리스로 하나님의 고행을 성만을 지키지 않아 주시고 그리스로의 하나님의 참벌하게 나가서 그리스로의 하나님의 고향을 하나님의 고향을 하나님의 고향을 하나님의 고향을 거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향을 따라서 그리스로의 하나님의 고향을 하나님의 고향을 그리스로의 하나님의 고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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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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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위에 세워진 교회인 만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건 무익한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입술에 찬양이 흘러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백성 지으신 목적대로 그 입술로 마음껏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의 능력과 권세를 회복하게 하셔서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찬양 인간이 주목받고 인간이 노래하고 인간이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거룩한 찬양 아름다운 찬양 향기로운 찬양 영원한 찬양이 이곳에서 울려퍼져서 땅 끝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도노 마리아 사모님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 입술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찬양의 입술로 마음껏 쓰임받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온 몸으로 찬양하시되 생명을 다하기까지 찬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입술 맞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찬양하는 입술 되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미 오늘 주님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린 도노 마리아 사모님과 그리고 함께 섬긴 스태프들과 그리고 함께 찬양한 오늘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와 가정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를 주여 들으사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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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